전능한 오셔서 주일한 찬송게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삼하여 쇠약하미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서 한 자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와 예문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큰 연루관을 그려소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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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여 온 빛을 죄인아 온 빛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하루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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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그 신 위엄 높여서 하루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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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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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은 통해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 뒤처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오며 해게합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 밀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육체의 계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운 길을 다니지 아니하고 죄악이 넘쳐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하였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게을럽고 우리 이웃의 슬픔과 고통과 배고픔에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한 길로 생매의 길로 복된 길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요한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장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장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군토록 성산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존경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2024년도 사흘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만날을 내려주시고 마실 물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묵상 가운데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직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일들로 바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바쁘게 하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국룰이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상한 마음들과 다친 마음 지친 마음 고통 속에 있으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함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노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로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밀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성교로 애쓰시는 유철의 성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능력의 하나님 별빛사랑교회와 종수옥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별빛사랑교회가 날로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유승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나무십자가교회와 이명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기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시고 기도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권영규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영유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단위 쓰셨사오니 성령으로 붙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원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익과 같이 열정으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심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축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 우리의 평가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급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설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상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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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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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독교인은 적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가운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제사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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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 만났습니까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어떻게 범죄 피의자와 해동할 수 있느냐 이건 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를 움직이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지금 공의에 모였잖아요 재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교통사고 이렇게 범한다든지 뭐 무슨 이런 경범 소위 경범죄를 하면은 즉결 처분하잖아요 즉결 심판하잖아요 근데 지금 경범죄 즉결 심판하려고 대법관들이 다 모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이 위기의식을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그들은 비상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과연 이 질문이 적절한 질문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40년 동안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그래서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거르면서 찬양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사건들 통하여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득인들 무엇을 봐야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우리 성에 그냥 너희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가 휘메이스 이런 말입니다 정확히 문법적으로 따지면 2인칭 복수대명사 강조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쉽게 얘기하면 너희와 같은 자들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 같은 자들이 비하하는 표현이죠 너희 같이 보잘것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사실 비꼬와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비꼬와서 얘기하는 그대의 태도는 잘못됐지만 그들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거쭤보 타던 사람이 이러한 것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9절 10절 말씀 만일 병자에게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서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주인의식 때문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자신들이 내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주인의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의식을 갖고 있으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먼저 잘못된 주인의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고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당국자들이 질문할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이 사람들 원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 들고 쳐다보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평생 감옥살이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제 세상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십자에 못 박히신 것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마디 잘못했다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믿음의 사랑과 불신의 사랑 성령의 사랑과 육에 속한 사랑 그 사이에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모대우스 1장 출제라면 사도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란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소신껏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 실력자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금 율법의 대가들인 자기들 앞에서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답이 바로 8차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함께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옛날에는 어땠었습니까 어린 여종 앞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무장하여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으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자기의 노력만 갖고 된 것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앞에서도 마음을 졸이고 초조해 합니까 염려와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해석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일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트집을 잡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너무나 착한 일이오 좋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렸을 때 가로뉴다는 낭비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300량이나 되는 거 그것까지만 가난한 사람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주의 일을 하다 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비난 사람이 꼭 있습니다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도 인정받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들은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묻고 있지만 그 질문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힘이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 지금 걷고 뛰는 그 구원 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 헬라우로 소테리아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의 치유와 영적인 구원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고쳤느냐 누가 그런 능력을 행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전 미문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의 육신의 치유 그리고 생명의 구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의 초점을 바꿔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사건을 제대로 꿰뚫어보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만 붙잡고 매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바로 치유와 회복 생명의 구원에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상처입은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덕과 질서를 세워서 생명을 살린 역사가 일은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두 가지를 알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셀 인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나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알라고 하는 것은 10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버린 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 지금 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머리돌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퉁이돌 아닙니까 모퉁이돌 세워야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요즘은 콘크리트를 기초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적어도 우리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모퉁이돌을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 집을 세웠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모퉁이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의 등난 기초가 되어질 것 무엇입니까 가장 귀중한 내 삶을 올려놓아야 될 모퉁이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언제나 먼저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머리돌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 든든하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일생 동안 힘있고 능력있는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 밖에는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이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모하메트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몸 14장 6절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안장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한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었습니다 교부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좋지만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대답합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넌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나는 감옥에 백번 들어가더라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크리소스톰은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황제의 신하들이 황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폐하께서 지금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독방에 집어넣었으니 이제 마음껏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될 것인데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폐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그러면 흉악범들이 있는 그 방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더 큰일이라 합니다 흉악범들이 흉악범들이 모조리 예수를 믿고 감옥이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예 목을 잘라 죽여버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신하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더 큰일이라 합니다 크리스토스톰 크리스토스톰 저 한 사람이 순교를 다하면 온 시민들이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순교는 저들의 영광입니다 왜 저들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신하가 대답합니다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들에게 돈 보따리를 안겨주면 교만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아주 자만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보따리를 줘서 내보내면 됩니다 큰 돈 보따리를 안겨 크리스토스톰을 감옥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자마자 교회에 들려 그 돈 다 헌금하고 맨손으로 전도자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크리스토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얼마나 봉사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세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난 예수를 힘입어 일한다 난 그분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너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은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것 매우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 사도들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밭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끝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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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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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에게 예수의 이름만을 붙든 믿어하라 타이셔서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저에 나와 영과 진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도우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옘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신 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전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예수 이름 더 많은 곳에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주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가슴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 김성태 씨 인도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여섯일까요? 지효신 집사님이 역시 남편이 되신 강옥식 씨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우리의 영광을 보낸 우리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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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선교회별로 잘 모이시고요 2시부터 청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족구라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천재교회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다 참석하시고요 뒤에 주차장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을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부협의 끝난 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동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 5월 5일 어린이주일에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날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위해서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거 1층 로비에 보면 중보 기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놓으시면 중보 기도 틈에서 함께 그 제목을 갖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목회의 신방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일에는 교회학교 명랑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아예 소래 중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운동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전체 연합으로 모이게 되니까 이런 자녀들 10시까지 그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등산동호회가 화요일 날 충남 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8시 반 출발하게 됩니다 등산을 통해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시도록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강순열 전사님 장남 김규민군의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12시 30분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4층 릴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합니다 축하의 자리 많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금선 군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인하셔서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아기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행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죽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의 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오소서 존귀하신 우주 바람에 왕 영광의 주님께 찬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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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